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할 게임 바로 워클라스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일단 새로운 맵이 나왔고 몇 분씩 기다릴 때마다 에픽과 전설을 공짜로 주고 마지막에는 탈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. 여기다 코잉 50% 더 된다 하죠. 이거는 열어주고 얻어주고 이거 나왔으면 당연히 이것도 나왔지. 새로운 맵 나오면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요게 나오고 얘는 253.7 그래서 나는 이거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할게 뭐였더라. 그래서 업데이트된 거 설명하려고 왔고 비트 된 게 뭐 딱히 별거나 없다. 새로운 맵 나왔고 돌아봐 돌아봐도 뭐 별로 없어 뭐 이런 것도 바뀌었죠. 이런 것도 바뀌었고 일일보상 이것도 행운의 쓰레것들도 있고 뭔가 많이 바뀌었어. 무료야? 땡큐 이런 거 있으면 나야 좋지 아 이미 도검작 다했는데 근데 이거 초보자들한테도 적용되는 건가? 전 꿀인데 한번 부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드디어 부개로 간다. 아 뜨네. 오케이 좋아요. 그럼 얘도 잡음 버티면 이걸 아 다르구나 뭐야 뭐야 얘러면 너무 빨리빨리 끝난 거 아니야? 빨리빨리 음 음 가보자 따보자 혹은 휴대ек 해당 홍병 홍병 가냐 엉 안 눈 안 어어 오~~ 뭐야 이런 엄청 쉬워지는데? 까깝구나 어디 보자 이질 보상 어 뭐야 이거 원래 원래 떨어지면은 저 정도 떨어지면 안되는데 아닌가 원래 됐던가 너무 안에서 까먹었어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빨리 가 빨리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제 됨? 아니... 아, 이게 안 좋네. 탈 것 업그레이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보자. 가보자, 뭐야. 4분? 할 수 있을까? 5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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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는데 한 리뷰 하지 못했네 에 재밌게 보셨던 국가 좋아해 알버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bye bye